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구 봉산동으로 나왔습니다. 봉산문화거리라고 하면 다들 아시나요? 주변에 예쁜 빵집들도 많고 카페들도 많아서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놨는데요. 대구 중고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는 봉산문화회관이 자리를 잡고 있죠. 객석도 굉장히 많아서 소극장이라기보다는 중극장이라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많은 공연들도 유치를 하고 있으니 혹시나 봉산문화거리를 모르셨던 고객분들이 계셨다면 한 번쯤 나오셔서 이 거리의 젊음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약 8m 통과 도로를 걸어가고 있고요. 이 도로로 조금만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할 건축물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복층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꼬마 빌딩 건물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앞쪽에 정화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정화 청소하는 차량을 보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고 운이 좋다라는 것. 오늘 불구원이 딱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측편으로 이동해서 건축물의 외관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브릭 타일로 전체 톤을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있는 건축물과 우측편에 있는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북솟아 있고 시인성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로에 맞닿은 전면 쪽으로 통창을 시공을 해서 나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건축 설계입니다. 도로 현황과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 살펴드렸으니 이제 저는 내부로 들어와서 오늘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성업을 했었습니다. 카페도 들어와 있었고요. 옷을 파는 업종도 들어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공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의 중앙에 위치한 건물이니만큼 개인적인 사옥이나 법인 사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장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세입자분이 시스템의 품도 그대로 두고 가신 게 보여지고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한 개의 건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옥으로 쓰기에는 딱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느낌 있는 카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화장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리를 통해 1층, 2층, 3층, 4층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1층부에는 없지만 2층부부터 3층부, 4층부까지 조그맣지만 테라스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흡연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2층, 3층 면적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4층 부분은 일정권 영향 때문에 조금 짤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2층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죠. 1층보다는 조금 더 넓은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공간, 그리고 천장부에 레일 조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조명 그냥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조금만 추가하게 되면 이 공간도 굉장히 느낌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단실을 따라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축물을 임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층, 2층, 3층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층당 면적이 10.74평입니다. 약 11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나오죠. 3층까지는 30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나오고 4층까지 포함하게 되면 오늘 건축물의 면적은 약 40평가량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40평가량 되는 건축물, 사양용도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더라도 시간이 아깝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중심에 고마 빌딩 중 10억이 채 되지 않은 건물들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4층으로 진입을 했고요. 4층은 조금 특색 있게 싱크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조리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우측편에도 개수대가 완성이 되어 있어 물을 쓰기에도 불편함은 없어 보이네요. 1, 2, 3층과 다른 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4층 부분의 테라스 공간인데요. 바닥 부분에는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 4층 부분에서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테라스이기 때문에 만약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만약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이쪽 부분에 테이블 가져다 놓고 미팅 장소 또는 고객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봄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 빌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전층을 사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건축물이었는데요. 지리적인 요건은 반월땅역 9번 출구까지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문화거리라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많은 분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셔서 사업할 수 있는 건물이라 보이시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드립니다. 토지평수 20.23평 건평 38.32평 매매금액 8억 9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건축물에 나오는 융자 4억원 가량 있습니다. 약 4억 9천에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매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최대한 절충을 이끌어내서 구독자분들, 매수자분들, 식천자분들에게 알맞는 금액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